잘 썼어 잘 썼어 이번에 또 새롭게 썼잖아? 일주일 동안 편집 배운다고? 좋아 좋아 그런 각오 좋아 청렴은 복지부터 흥미가 업! 탄동구 복지 정례하면 이거지? 정부터 정기적으로 하는 꾸준한 동료 피드백 사장님이 지원해주는 든든한 플러스 이런거였나? 사장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복구석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와 여기 시천농부야 와 대박이다 우와 하하하하 이거 근데 뭐야 진짜에요? 어? 진짜야? 하하하핀 하하하하